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과학이라고 하는 박성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자 여러분들 우리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왔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들어가니까 후반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이제 이 가이드 커리큘럼 가이드에서 목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박선희고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요.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고맙게도 이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현장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 강의 시간표 같은 게 선생님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1년 커리큘럼은 일단 우리가 1년 커리큘럼을 알아야 후반기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일단은 이제 15책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시작하며 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며 보는 책. 그리고 이제 백야가 선생님 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전 강의고 백야가 주 개념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진행했겠죠. 이제 완강됐습니다. 재해석 시즌 1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강좌는 수능특강을 갖다가 다룬 강좌예요. 그래서 수능특강으로 약간 스피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좀 확 와닿을 거야. 이게 스피드 개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선생님 6평 대비용으로 평가원 시험 대비용으로 너만의 프리퀄 넣었는데 6평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 모의서까지 다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절차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게 좋을 거예요. 이건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는 필요한 학생들.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특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강됐습니다. 코어특강 됐는데 코어특강이 이건 책이 따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킬러특강이에요. 킬러 주제만 다루는 특강이다. 그래서 특정 주제들을 다루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시고 강좌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다 설명해 주거든. 선생님이 그거 보면 되겠고 반수생 특강을 하나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재해석 시즌 1으로 했습니다. 재해석 시즌 1 책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시즌 1인데 개정교과 특강이에요. 정확하게 개정교과. 그러니까 개정교과 과정을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다룬 특강이다. 그러니까 올해가 첫해라서 저 특강을 따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교과가 개정됐을 때 재수생들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반수생들. 그런데 개정교과가 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바뀐 부분만 강좌를 따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완강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해나갈 강좌들이 선생님이 8월달부터 대략 한 8주 정도 재해석 시즌 2라는 걸 갖다 진행을 할 건데 이건 선생님의 대표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좌야. 그래서 이건 문제밖에 안 실려있어요. 죄다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풀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스킬을 갖다가 향상시키고 문제풀이 능력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좋게 만드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0월달 들어가면 파이널 너만모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보는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는 책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고 이건 어떤 내용 들어가냐면 올해의 기출들 있잖아요. 올해의 기출들. 올해의 기출들을 기준으로 내용 정리를 빠르게 하는 보통 선생님 이거는 추석 특강으로 해결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개념, 스피드 개념, 중간에 모의고사는 했고 킬러 주제 특강, 개정 교과 특강,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파이널 모의사. 그래서 이 정도 커리로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탄탄하게 커리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 수능 담았는데 크게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선생님이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G2 커리큘럼입니다. G2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백야가 이제 여러분들 개념 강좌고요. 개념 강좌, EBS 분석 특강 했고요. 선생님이. 이건 현장용으로. 그리고 이제 재해석 이것도 나옵니다. 재해석.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8월 전부터 커리가 똑같은데 재해석 시즌 2가 아니라 재해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될 거고 8주 동안. 그 다음에 파이널 너만 뭐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책 이렇게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2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지구학 1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선생님이 이제 개념, 심화, 문제풀이, 파이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화 강좌고 문제풀이, 파이널이에요. 여기 써놨죠? 노베의 추천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노베이스. 처음 하는 친구다. 나는 지구학을 처음 해요, 선생님. 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죠. 이거 봐봐. 선택과목 변경하거나 예년에 지구학 1 선택자인데 내가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해보고 싶다. 그 반수생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찾았는데 백야 들으시고 문제풀이로 바로 뜨시는 게 맞아요. 순서가.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 이제 되게 강화되어 있는 백야 강좌와 재해석 시즌2 그리고 프리클럼 한번 혹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목 변경했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럼 여러분 차라리 재해석 시즌1이라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개념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압축 개념이긴 한데 좀 스피드 개념이라서 강좌 수가 좀 적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라도 기본적으로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작년 지원 선택자 반수 도전한다. 이런 학생들은 반수색 특강 가셔야 됩니다. 책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재해석 시즌1 사용했던 책으로 반수색 특강 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순서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3주 특강이라서 금방 볼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반씩 선생님이 3주 정도 특강을 해가지고 만든 강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중위권 유배 유베이스 베이스가 있다. 이런 거죠.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수강생들은 사실 스피드 개념이 제일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때 제일 효과적이고 그 다음 문제풀이 파이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선생님 좀 한 번 해봤는데요. 저는 코어 특강 들으면 안 되나요? 상관은 없어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좀 탄탄하게 개념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수강생들은 이걸 갖다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상위권 유배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어 위치 대 스카이 합격을 원하는 수강생들 음 이런 학생들은 어 심화 강좌가 맞죠. 심화 강좌 들어가시고 그 다음 재해석 시즌 2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신 다음에 파이널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유입이 됐다. 혹은 나는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아. 난 상위권이야.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셔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잡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구학 2는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알겠죠? 지구학 2는 커리가 되게 심플합니다. 개념 문풀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지구학 2는 얘들아 끝까지 해도 돼. 이게 왜냐하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G2는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가 G1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틀리면 되게 크리티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요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 지구학 2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G2 컨텐츠가 G1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문 컨텐츠가 G1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컨텐츠가 아주 적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양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다른 과목에서 지원을 바꿨어요. 또는 G2를 하다가 지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 앉는 게 지원을 하다가 G2로 바꾸려고 해요. 이래서 앉았어.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추천은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왜냐면 G2가 양이 더 많습니다. 확실히. 방대한 양인데 현역 학생들이면 지원에서 G2로 바꾸는 거는 완벽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천문 단원 때문에 천문 단원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다가 중간에 지치면 안 되거든.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고 G2 하다가 지원으로 오는 학생들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다른 과목에서 지원을 바꿨어요. 또는 G2에서 지원을 바꿨어요. 1등급 받기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면밀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 선생님 제가 농구를 하다가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야. 약간 얘들아. 안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재능이 다르잖아.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완성도 공부의 완성도나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건 있어요. 지구과학 1 만약에 G1으로 왔어 G1의 과목 특성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지원의 과목 특성상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을 할 때 이 과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기본기만 탄탄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거든. 그래서 보통 기본 선생님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한 3등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2등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남은 시간 보면. 근데 이제 1등급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든 간에 1등급은 자기 노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밖에 못 받아 1등급은. 그래서 2등급에서 내가 1등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 계속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모두가 1등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다음부터는 자기 노력이니까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꿔도 사실은 지금은 시간이 뭐 아주 모자라진 않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G2를 했어. 근데 구경수가 다 1등급이야. 그럼 지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나는 그냥 바꿔도 된다고 해. 왜냐면 다른 거에 공부 투자 시간하고 지원의 공부 투자 시간에 밸런스를 봤을 때 밸런스가 괜찮거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딴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아야 되거든. 나는 반드시 지구과학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탐구맨이 돼요. 탐구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탐구만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경수 1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생지, 화지, 물지를 했어. 근데 얘가 뭐 5, 5야. 극단적으로. 그러면 탐구가 안 좋으면 대학을 잘 못 가죠. 근데 거꾸로 탐구가 1, 1이야. 근데 구경수가 안 나왔어. 그럼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스스로밖에 없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고집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맘대로 하거든. 근데 만약에 지구과학 1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이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뭐 사도 되고 수능 특강이라도 혹은 교과서 하나라도 한 번은 하루 정도 잡아서 쓱 정독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중요해.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안 맞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셔서 선택하는 게 맞다. 시간적으로 난 모자라다 생각하진 않는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하지만 바꾸려면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셔야 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육종교과서 중 어떤 교과서를 추천하세요? 사실 추천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한지가 없어요. 지금은 교과서마다 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읽으시면 됩니다. 뭔가 교과서를 보고 싶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읽으세요. 육종을 다 읽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하네요. 거의 물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무언가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교과서 정도만 읽으셔도 충분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EBS 수특수환 대신 재해석 시즌 1, 2만 봐도 되나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할게. 수특수환은 반드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수특은 내용 나와있죠? 수특 내용은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서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사고가 터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특 내용 꼭 보시고 문제 푸시고 수능완성 꼭 문제 푸시고 이 문제가 모든 거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연계가 된다는 건 연계교제가 확실히 있는데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구과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푸시고 그 다음 이걸 들으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들으면 다 된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 여기에 수특수환 문제가 다 실려있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건 괜찮아. 재해석 시즌 1과 수특을 병행해. 이런 건 괜찮아요. 재해석 시즌 2와 수환을 병행해. 이건 괜찮아요. 대신에 이걸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해.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강좌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도 강좌를 만들면서 약간 내 자식 같은 기분이 들겠지. 다 모든 강좌가 애착이 가고 그런데 강좌에 대한 선생님 자신감도 있고 도움도 될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만 보면 다 해결되어. 이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봐야 돼. 알겠지? 너무 약간 꼰대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봐야 돼.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파이널 보수 구성 어떻게 계획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작년에 선생님이 한 8회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8회 정도 공개를 할 거야 생각 중에 왜냐하면 프리콜에서 이미 2회를 공개했고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도 한 회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총 11회 정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양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 1 기준이고요. 지구과학 2 기준에는 8회 정도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회 4회 해서 1부 2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완벽하게 계획을 갖다가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긴 한데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기관들을 걸쳐서 공부를 할 때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내가 많이 공부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로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학생들이 그럴 필요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되게 당연한 얘기하는 게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 너무 붙들고서는 늘어지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힘들리거든. 그래서 봐봐 내가 정리해 줄게. 수특수환기출 이게 기본이야. 이게 돼 있는지 먼저 보시면 돼요. 됐잖아.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심화강자라든지 문제풀이라든지 파이널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심플합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선생님이 좀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일단 하고 생각하자. 그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애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예요. 그런데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알겠지.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간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1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계획 잡으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변동이 생깁니다. 1등급이었던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2, 3등급이었던 혹은 등급이 더 낮았던 친구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열심히 달릴게요. 조금 피곤해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되도록 밝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